이야 속초 바다다 안녕하세요 부와립니다 아 이건 뒤로 이게 안돼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어 여기에 기본 사이즈 있죠 아까 그거는 광각 이게 줌 줌을 해봅시다 줌 어 1.5배불면 안되나요 줌이 왜 1.5배불면 안될까요 우와 이야 오늘 진짜 파도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에 속초 바다정원 카페 앞에 우와 오늘 파도가 하세요 와 장난아니다 예 아이폰 4k 로 촬영중 하하하하 관광 줌 관광 어휴 좋아라 어휴 기본 줌 하하 멋집니다 역시 바다는 동해안이 좋습니다 속초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